2월 1일 신스킨 티그리스와 이벤트 전립품 선공개의 영상입니다. 설날 이벤트를 맞이하여 공개된 새해달축제 이벤트는 호랑이 해를 기념하는 신스킨 티그리스 번들과 이벤트 패스가 포함된 티자를 선보였습니다. 신스킨 티그리스 Z는 나이프, 쇼티, 스펙터, 팬텀, 오퍼레이터의 가성비 넘치는 구성을 띄고 있고 전체적으로 블랙과 레드 컬러웨이를 특징으로 하며 검은 호랑이의 해에 걸맞게 테마의 컨셉을 호랑이로 통합한 스킨입니다. 새해 달축제 이벤트 패스는 총기 장식과 스프레이, 플레이어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모드가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전립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스킨 티그리스의 비용이나 세부사항은 아직 미정으로 달축제 이벤트 패스와 함께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된다면 새로운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